와 진짜 맛있다 콩삼테이블 콩삼테이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맛있는 테이블 콩삼테이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아침 일찍부터 안산에 있는 수산물 시장을 다녀왔는데요 그 수산물 시장에서 이렇게 싱싱한 해산물들을 아 맞다 짜잔 이렇게 엄청 싱싱한 해산물들을 사왔는데요 이 해산물들을 가지고 오늘 엄청나게 맛있는 해물라면을 끓여 먹을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먹으러 가시죠 이 해산물들을 만들때 휴산을을LER 그리고 coins을 가드실 수 있을지 마늘을 부어줄수에 얇게 당근을 사줄게요 저에무산물들을 가야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남은 그 육수에 자리를 잘 먹으면 좋겠어요 조금씩 길게 하죠 고춧가루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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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쫄득쫄득 초콜릿 비린맛이 하나도 안나고 완전 얼큰하면서 너무 개운해요 진짜 맛있어요 너무 싱싱한 식감이 좋아요 그리고 이건 멍땡이iture 이 주변에는 저는 엄청 쫄깃하고 잘 어울려요 정말 싱싱한 식감이 너무 좋아요 와... 너무 맛있어 조금 더 맛있어 자, 소스는 꼭 먹어도 맛있어 치즈가 잘 먹어야지 치즈는 너무 맛있어 치즈가 잘 먹어야지 치즈가 잘 먹어야지 치즈가 잘 먹어야지 치즈가 잘 먹어있어요 진짜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가리비조개 엄청 두툼해요 대외모 도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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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 오징어 너무 맛있다. 고소한 고추냉이네요 오징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네 오늘 이렇게 집에서 직접 끓인 해물라면을 한번 먹어봤는데요 와 이게 진짜 해산물이 냉동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싱싱한 해산물들을 사용해가지고 엄청나게 맛있었어요 완전 비린 맛도 하나도 안 나고 매콤하고 개운하고 진짜 환상이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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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